꽤 오래됐어 맘이 차갑게 식어버린지 그 깜찬바람에 시달렸어 좋아하는 노래 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 뻔한 매일이 나는 재미없어 괜히 나를 괴롭혀 너만이 나를 녹여줘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어 곁에 있어줘 어둠 속에서 날 깨워줘 너보다 더 밝을 순 없어 이 세상에서 날 놔둘 일 없어 곁에만 있어줘 한주하지 않기를 바래 우린 서로 매일 유혹해야만 너의 곁에서 끝나는 삶이 길 날 간절히 원해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 밤새 걷다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we're just ordinary people we don't know which way to go 그래도 계속 괜찮다 곁에 있어줘 어둠 속에서 날 깨워줘 너보다 더 밝을 순 없어 이 세상에서 날 놔둘 일 없어 곁에만 있어줘 여섯 시까지만 하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로드러쉬 한번 써봐야겠다 옆에 있어 곁에 있어줘 섹시 승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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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드러쉬에 써봐야지 이건가? 음 좋아 비질도 같이 쓰면은? 치료불렁 20초가 더 빨리 회복이 되게 늦지 좀 이따 써봐야 겠다 먼저 한번 써봐야 겠다 아이돌상 할로 알라님도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 약은 맛좋으면 할게 맛없는건 나도 안팔어 아 부수기는 맛없잖아 아 진짜 부수기 맛없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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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하나 있네 으 으 헬로 헬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이거 가위바위보네 리얼 으 아 방금 진짜 가위바위보인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Q. 맞은래 Q. 창틀이 몇쪽 Q. 킬러가 뭘까 마브네? 마브 오히려 괜찮아? 어이C 아C 아C 아쉽구였네? 아아이 진짜 어C 아우 이거 거미삼텍 줘버렸네 어쩔 수 없다 얘들아 긁혀불어 뭐지? 하앗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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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틱이면 나쁘지 않나 아직? 블루드러쉬인데 내가 막거릴 때 탈진을 초기화해서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조건보가 좀 빡세긴 합니다 아아 여기 쉣 아 누웠다 이거 죽어물 몰라가지고 느낌포구나 거미가 있는게 맞나? 거미가 있는거 같은데 거미가 있는거 같은데 도쳤다 이거 나이스 아 다행이다 거미 1스틱인거지? 이번엔 진짜 몸 잘 사려볼게요 이제는 진짜 주면 안된다 경고는 그런지 도착 roller 어떻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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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마님 안녕하세요 사물 같아요 근데 혹시 몰라요? 아까 거미 먹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일단 게잎 마블 아... 이렇게 걸렸네 오씨 오씨 오빠 범위 먹잖아요 와 오우 진짜 와... 시간 많이 벌었다 아니 근데 발전기 너만 돌아가긴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많이 벌어주긴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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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weekend 5 Mam 3픽은 진짜 모아OD 야 뭐 mister 2급 4급 차ugu 피곤 자막 다 데다드 아닌가? 힐을 왜 하지? 이거 숨을 곳 없음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느낌이 숨을 곳 없음인데? 아닌가? 아니 누웠다 범위 3먹고 간 아 근데 발전기 진짜 이거 너무 역대껏으로 무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범위 3먹고 간이 범위 pat 거미게임 마주 소금물같은데 이상해지고 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기가 막힌 자리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가만있어. 아, 힐 해달라고? 아, 나 접혔네. 아, 나 접혔네. 안 접혔네. 안 접혔네. 못 나가죠? 안 접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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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블러드러쉬 조건보가 너무 그린데? 왜 하필 맞벌에만 되는 걸까?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캐릭터인가요? 귀멸의 칼날을 안 봐서 모르겠네 유튜브 보면 갓 애니메이션 이라고 하던데 당신도 십덕 좋아하잖아 당신도 십덕 좋아하잖아 블러드러쉬 안 써 집덕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님 말고? 십덕 좋은게 어때서? 저 유튜브 많은데 귀멸의 칼날은 십덕 애니메이션이랑은 거리가 먼 갓 애니메이션이래요 십덕이랑 거리가 좀 먼 애니메이션이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십덕이라고 하는거는 주술회전 그게 뭐입니까? 주술회전 그게 뭐입니까? 주술회전? 잠시만요 주술회전 이런 애니메이션은 십덕이 아니라 십덕이랑 거리가 먼 애니메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덕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눈 동그랗게 큰 어린 여자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런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통 십덕이라고 한대요 귀멸의 칼날 그렇죠 사실 구글에 내가 싯덕 캐릭터라고 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런거지 이런 약간 이런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하네 십덕이라고 하잖아요 왜 미쿠는 애니캐릭터 취급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십덕이라는거지 왜 미쿠는 이제 뭔가 벌써 앞문장부터 뭔가 좀 그러잖아요 십덕 감성의 결정제 같은 결정제 같은 그러네 결정제 그 자세네 그 캐릭터가 저런.. 저런게 십덕이구요 이제 귓칼 같은건 이제 또 그게 아니래요 십덕에 들어가는 애니는 아니래 뭔가 이제 그런 이제 파이터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잖아 귓칼이 제가 듣기론 그랬 제가 듣기론 그랬 아 안돼 그럼 안돼 은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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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혼이라는 그 만화책을 언제였지 20살 때였나 그때 잠깐 만화책방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1편인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뭘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뭐 이제 귀멸의 칼날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진격의 거인 진격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거는 씹덕옥이 아니래 체인소맨? 체인소맨은 또 뭐야 체인소맨 검색해볼까 이게 뭐 주인공이에요? 머리에 준구톱 빼서 하고 준구톱 들고 다니는데 딱 생긴게 딱 생긴게 준구톱인데 이거 아니 요거는 요거는 준구 저거 저작권 고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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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중국 저작권 고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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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 입은거 까지 완벽해 지금 단테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뭐 저도 뭐 유튜브에서 본거에요 그거를 이제 약간 오덕후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오덕후를 좀 더 세게 말하면 씹덕이라고 하잖아 진격고를 좋아하고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단적으로 좋아하시는 사람은 일단은 그런 오덕후와 씹덕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대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대 씹덕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런 아까전에 어디서 보여줘야겠네 씹덕만화 씹덕만화 치면 이런 씹덕만화 이제 이게 한 열몇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있어요? 아빠두 이런 씹덕만화 씹덕만화 씹덕 와이들 전쟁이구나 이런거 씹덕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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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것도 자격증이 있다고 C떡 얻으려면 자격증이 필요해 자격증 뭐야 이거 까맣게 당신들 레이닝에이션 10개 이상 원피스 원피스만 좋아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오덕하니 원피스 너 나 걸을거 아니니? 저걸 돌려야겠다 와야될거같은데? 나이스 킬 잘먹어주고 아 잘 막아주지 아쉽다 용도끼 있네 무리겠구나 무리겠구나 아 아 아 아 아니 으아 으 clan 너울비 이 돌이집 애 괄? 아 엇 으음 으엇 으아 으어엑 으 아 으 А 엉감놀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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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양이가 있어서 안 부실게요 이럴 때 고양이는 참 좋아 시 Rider 엉감이 아멘 아 그거 들었어요 진짜 3픽이랑 4픽은 하루종일 호재만 설치할건가? 아 엉덩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아우 아 대답도 안나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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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진짜 아 답답해 미카엘라 아우 진짜 호재만 하러 쨍 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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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가 여기 하나 남았고 나한테 오겠는데 이거 나한테 오겠는데 나한테 오겠는데 안 오나 나한테 오겠는데 또 3픽 또 구제 아 진짜 하아 다 풀어 아우 아우 여기 아까 판자 빠져가지고 좀 애매한데 공짜까지 가보죠 아 올킬각 나오겠다 이거 아 왜 안돌리지? 진짜? 성적방을 하고 있네? 오 쉿 아씨 아아 심장 소리가 안들리잖아 没有 osa edge sabe so 갈 idea quick youth hack Pourquoi 진짜 모르겠네 어차피 못나갈 판이었다 저걸 왜 계속 고집하지? 한명 좀 따르고 잡으면 안되나? 아 너무 그래 발전기 안 뭉쳤는데 아쉽다 근데 호재에 너무 집착하는 거 같아요 종속 근데 좀 많이 보이네 거미나 내가 집착을 가져갈까? 아 이거 호프도 필요 없다 발전기 오늘 너무 느리다 발전기가 너무 느려잉 그냥 스포 써야지 오늘 유생 바로 착용 중국인들도 많이 만났네 오늘 만나는 중국인들 다 정상이 없다 지금 아쉬워 에오네 아찔 몇 개 남았지? 28개? 개맞네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조금이라도 수 틀린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혼자 살까 봐야지 화장실 좀 갔었께 여러분 화장실 좀 갔었께요 여러분 고마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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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되겠다. 두판동안 오늘 화가 너무 많이 났어. 그 나라 척살하러 가야겠어. 오늘 제가 언제 5시에 제로트를 쳤어요. 채팅이 잘못 치신 것 같은데? 저기... 여기 5파이브 방송에서 잘못 치신 것 같은데? 5파이브 방송이에요? 5파이브 방송이에요? 제로트 단가 3천만원이요? 그 나라 척살하러 가야겠어. 그 나라 척살을 만들어냈어. 이 채널 포인트에다가 제로트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아멘 아 어 으 으 으 으 를 포인트 주고 있어 으 5 또 춤추기 또 내 춤추기 웅북이면 깎으러 다니고 싶은데 깎을까? 좀 이따 호재 들어야겠다 아니다 오늘 백섬 해야겠다 백섬 힐 개빠르네 다 충전? 문이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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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무서워 하지 마 아 아 아 야 잠시만 나 죽이졌다 어 다행이다 문 닫혀있는줄 몰랐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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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려야겠다 안전한거 돌릴게요 그냥 요즘은 그냥 뭉치더라도 안 뭉친거 빨리 그냥 돌리고 넘어가는게 좋더라구요 4명이 저 4대리 계속 유지되면 택하면서 하는게 좋아요 블루 아예 안넘어오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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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단호스럽네 올리고 넘어가야지 아니 여러분 뭐예요 이거? 실화임? 진짜? 발전기 한 40번 까요? 뭐예요? 방금? 굴 안치고 다 50번 까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발전기 까있는 방금 그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많이 까인다고? 뭐 그런 거니?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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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비한 태풍이 90퍼때 발동되죠? 그럼 이론상 아까전에 진짜 거의 50퍼는 깎인건데 이번엔 실패할거 같긴 하거든요 무자비한 태풍이 경기 2단계로 할거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많이 깎인건데 뭐야 이거 버그야? 아니 씨 이거 아이고 변태전거인가 이거? 저거 돌아갔으면 게임 끝났어? 이게 핵이라고요? 핵같이 나는데 뭔가? 플레이일까 봐 핵 느낌은 없네 진짜 얘는 그냥 바본가? 어? 어? 이게 맞네 다 돌아가긴 하겠다 다 돌아가긴 하겠다 다 돌아가긴 하겠다 힐 힐 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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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샛 힐 다 됐고 이거를 스프린트로 바로 그냥 지금? 바닥 Abdad 나야? 아 아 으 으 으 으 볼까요 뭐 리메이크 됐나 아니 근데 주로 많이 까일리가 없잖아.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지? 아 원감 때문에? 아닌데? 막히면 원감이 안되는데 그거에 발동이 안되던데? 신기하네 보고있나봐요 뭔가 진짜 뭔가 했네 근데 저렇게 많이 깡이 입는거면은 진짜 괜찮은데 전구? 태풍 썼을때 지금 한번 써볼까? 저거에다가 원래 내 전구 어떻게 썼지? 공속 과충전 거미 하나 돼지였거든요 돼지자리에다가 무자비한 태풍을 쓰구요 다른 한자리에다가 원감을 쓰는거지 아니면 뭐 한자리에 루인을 써도 되고? 아니 뭐 교착이나? 저거 그냥 완전 자체 옛날 깜상인데요? 옛날 자체의 깜상인데 저거? 까이는 저... 난 아까 깜짝 놀랐네 진짜 결정기 게이지가 너무 많이 까여서 확실한건 버그가 있는거 같아 저거 저거 무자비한테 버그가 있어 저거 근데 모르겠네 저걸 또 원감이랑 같이 써가지고 효과가 들어가는건지 그걸 모르겠네 한번 써볼까? 매칭이 생존자 매칭이 너무 기니까 할인맛 조금 하다가 오파이브 연구소 출동 보통은 너무 없다 근데 하얀 검보 개맞네 좀 써야지 연구 밥도 좀 주고 저거 고창 말고 다른걸 쓰자 진짜 원감 써도 되겠는데 이거? 진짜 원감 써도 되겠는데 이거? 태풍 막히는거 보고 타이밍 맞춰서 원감 걸면은 그 발전기 진지하게 40퍼가 아니라 55퍼 날릴 수 있겠는데? 리얼 이거 전구 안그래도 똥키였는데 간접버프 먹었네 무자비한 태풍때문에 근데 나는 적용 안되는거 아니야? 사실은 방금 그 전구가 리얼핵이었던거지 그럼 또 그거 나름대로 레전드긴 한데 근데 뭐 핵이 벌써 풀렸어? 아까 보니까 업데이트... 아 어제인가? 업데이트 했던거 같은데 으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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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흑 어휴 가볼까아 넘나? 넘넘네. 전기 2단계만? 어? 얘네 처음에 스트릿했나? 왜 이렇게 안보이냐? 전기 2단계 만드는게 중요하니깐요. 유자벤테풍 잘 발동시키려면. 요고 요고. 이렇게 지키면 되겠다. 아! 음! 그럼 병경해야겠는데?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아악! 아 얘는 전기 3단계 저 거미부터 먹고 오자 나중에 여기 세계 지켜야겠다 에? 탈리나? 터널링? 이건 아니고 거미먹고 탄력으로 레온 위치가 중요해 레온 위치가 중요해 찾았다 찾았다 다 전기 1단계인가? 아직? 아 전기 1단계인가? 어? 이거보다 많이 돌아온게 있어? 차도구 적은가봐요 많이 돌아온게 일단 안도감 위치 죽을라 하나 둘 분명 위치 확인 지금 거미 먹고요 거미 먹고요 아 여기까지 지금 이제 거미 3팩으로 4픽 잡고 원감 터트리밍도 한 50포 이상 깎는거죠 아 아 아 엑 혀 으흐흐흐흐 이 친구 봐라 뭐? 아직 사발전기에요? 아직 사발전기야 사발전기 그렇지 야 이거 괜찮은데? 저것도 터졌다 이러면 저 발전기 게이지 한번 보러갈까? 구경하러? 누구니? 에이다니? 에이다구나 아 별로 많이 안 까인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러나? ㅓ أن 이 king 으핳하... 으핳하! 으... 박수 헉 으핳하... 헤헤헤헤헤헤 죽었다 이건 아까 그게 핵이라고요 해결 리가 없던 것 같은데 무자비한 태풍 막혔다가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돌린거 아니야 무자비한 태풍 끝나고 돌려둔 거 아닐까 근데 무자비한 태풍 한번 터져가지고 아까 저거 중앙꺼는 좀 많이 까이긴 했어요 봤는데 40% 아까 내가 까인 만큼 근데 그거 한번 까이니까 스노우볼 갯세기 보려고 하긴 하네 얘는 한국인 아니야? 아까 한국인인거 같던데 2600시간만큼 아직도 맴법하고 있어? 뭘까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이 까인걸까 아까 전에 신기하네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많이 까인걸까 그쵸 그니까 나도 좀 놀래긴 했어요 해골상인 바뀌었나요 여러분? 뭐 밸런스 패치 한거 같던데 어떻게 바뀐거죠 한번 써볼까 이제 산발전기 그건 안돼요? 더 강해졌다고? 산발전기 무정모드 풀렸다고? 뭐야 뭔 소리야? 뭐가 맞는거야? 산발전기 캠핑은 안된다는거지? 산발전기 캠핑은 안된다는거지? 이 상태발전기 캠핑은 안된다 수학이 없어도 4.7이라고요? 산발전기 캠핑은 안된다는거지? 드론 회잠이 이속 오른다고? 산발전기 캠핑이 집게 날고 있으면 이속 오른다고? 뭐? 아니 뭐야 미친 왜 자꾸 이렇게 말도 안되는 능력치를 주는거지? 적응 안되게? 킬러를 이렇게까지 준다고? 3%요? 3%면 진짜 그냥 그건데? 4%면은 한방이독인데? 그걸 그냥 준다고요? 생존자가 드론 달고있으면? 아니 근데 3%도 존나 크긴 한데 집게덧이 자동 해제된다고요? 따로 해제 안해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달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집게덧은 맞죠? 그리고 그 집게덧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드론을 설치 못한다 약간 이런건가? 맞나요? 그러면 여전히 탈진 에드온이 좋긴 하네 제가 직접 한번 해보죠 내가 직접 해보면 되지 얼마나 센지 한번 해보자고 근데 뭐 그래도 항상 3%는 유지하겠네 보니까 이속은 드론을 내가 설치할건 계속 설치하고 그 친구들이 발전기 돌리려면 결국에는 조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 이동속도를 계속 가지고 게임을 하는거네 3%면 4.7이라고? 정착은 아닌데요 약간 지금 그... 못잡아서 그래요 그 시간을 타임을 뭐라고 하지? 지금 바뀐 상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디 가야되요 그래서 아침까지 하긴 해야 돼요 갔다와서 또 자야돼 8시에 어디 들릴수 있어서 그럼 일단은 탈진은 써야되나? 뭐야 빨드온이 왜 두개 모든 생존자들은 집게덧을 보유한 채 희생제를 시작한다 아니 이거 뭐야? 그럼 이속 처음에 7% 가지고 시작하는가? 미쳤는데 이거? 아니 이거 말이 되나? 이속 7% 고정으로 한명 대인전을 못잡을 수가 있나? 무조건 잡지 않나? 이속 8% 고정으로 한명 대인전이 희생제 아니... 이속 5% 고정으로 한명 대인전을 못잡는게 다행힝 아니... 발전기 지키는 운영으로 들어가면은 종국급인거 같은데 이정도면 공방에서 안나와요? 아직 공방에서 안만나봤다 아마 재미없어서 안하는거 아닐까요? 쌍둥이도 좀 강력한데 쌍둥이를 안하듯이 그쵸 뭔가 서로 재미가 없는거지 뚜벅이 1티어까지 갔다고? 1티어까지 갔다고? 아니 이게 개사귄데 이거? 처음 이속 7% 가지고 시작하는게 그냥 머리 안뜬는데 이거? 허주숨 나오네 이거? 아니 허주숨 나온다 이속 7% 가지고 시작하는게 진짜 거미도 아니야 계속 유지잖아 그냥 계속 유지아니야 유지잖아 이거 너무 어두솜 나온다 얘 보통 몇초죠 여러분? 이 지금 배터리가 원래 평균적으로 몇초에요 아시는분 있나요? 정확하게 원래 몇초인가요? 그냥 얘는 캠터 운영 들어가면은 무조건 올킬인데 이거? 캠터 운영 들어가면 무조건 올킬이야 말이 안돼요 거미 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쓰면은 4.6에 그 대인전 능력이 없는 그거를 거미로 커버하려고 거미를 쓴건데 애초에 생존자들이 드론을 해제할 때마다 이속을 주면은 범미가 필요가 없죠 굳이 내가 집착자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지 드론 드론이 45초 드론이 45초 그러니까 배터리요 생존자들이 배터리를 다는 순간 그게 45초에요? 45초에 50%가 추가된 추가된 거야? 집게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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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집게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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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에드온을 쓰면은 내가 1분 이상을 이속 7%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야? 1분 동안? 말이 되니까? 대석인데 진짜 밸런스가 맞나? 40% 40% 그래도 일단 이거를 끼면은 거의 1분 가까이 내가 7% 이동속도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맞죠? 때려도 거미처럼 까이는 것도 아니고 전용 전용 우리에요? 아 그래요? 40%가 맞 40%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에요? 아 그래 말이 안 됐어 이런 미치 증가가 아니라 감소야? 아 45초에 40%만 그래 그래 이게 존나 말이 안 됐지 그러면 한 30초 정도 되나요? 흠 한 16초 18초 18초? 18초 동안 7... 에이씨 안 써 씨 뭐야 안 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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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뭔가 말이 안 됐어요 이게 1,2분 이상을 거미 7% 이동속도를 계속 준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뭔가 했네 그럼 지금 현존하는 에드온 중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굴라이트 그거 33보다 좋은 거야 저게 아 깜짝 놀랐네 진짜 당황했잖아 아 아 진짜 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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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 흠 흠 Sung 찐하게 잘됐뿌만 뭘 어떻게 써야됐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지금 생존자 한명이 드론 활성화 구역에 들어가면 이동속도가 5%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존자가 무조건 드론 활성화 구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무조건 거미 1스택인거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거 저번에 써봤는데 이해가 안되요 이거 써봤는데 이속이 안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이거 다 바뀌었어요 번역을 좀 볼까 패치내용을 좀 봐야되나 저번에 읽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 다섯번째가 드론 안에 들어가면 이속발라지는거고 저... 갑자기 울렁거려요 저 영어 보니까 그냥 번역기 돌려봐야겠다 이건가요? 감사합니다 돌려볼게요 번역기 갑자기 어지러워 잠시만요 팝팝 어딨어? 빙냔 다섯번째가 행중자 같이 보실까요? 껑댑기 계속 맞는거 같은데? 그냥 이거 써도 될거 같은데? 지리적 판도? 아니면 그냥 범위 써도 될거 같은데? 이건 제가 밟은 면 이속 올라가는거 그쵸 거미까지 쓰면 이거 그냥 그냥 노답하니까? 거미까지 쓰지 말아보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속 체감 좀 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중첩은 되죠 이거? 기본적으로 집게도 가져가는거랑 중첩은 될거 아니야 지리적 판도 그쵸 아니 그냥 벌써 세팅부터 역겨운데 이거? 그냥 이거 울킬이 안될 수가 없을거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저 물만 좀 금방 가져요 나 말을 방금 너무 많이 보기 너무 아프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anos 아멘 아멘 layer 1 2 um 2 2 2 2 2차 정도 있어서 딱 하나 좀 더 있을까 야 근데 이거 존나 쎄거 같다 스킨이요? 아까 대충 보긴 했어요 이거 살짝 기대되네 과연 이숙이 체감이 될까 여기까지 쓰면 이거 생존자 사실 교착 써도 되거든요 교착 쓰면 진짜 개빡쓸 것 같은데 생존자들이 캠터까지 들어가면 사실 교착 써도 되거든요 peanutdi 아 흐 흐 아 Kid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 distribengo 그냥 내가 그냥 세팅이 웃음밖에 안나요 이속udes이 올라간다는게 그렇게 웃음밖에 안나왔다 기대되arsh 한 명이 집게덧 달고 있고 내가 지리적 판독을 쓰면 검 1스택이네 계속 매상시 진짜 노답이다 대회에서 무조건 나오겠는데 대회에서 안나올 수가 있나? 대회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이러면 대회에서 여기서 조차기랑 소금물 태우고 거미공속으로 거미하나 들고 가불기 건 다음에 매집박수거 가면 정 도답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마부 쓰면 더 좆같긴 하겠죠? 생인들 입장에서 욕밖에 안날걸요? 아씨 이러면서? 마부 있으면 무조건 탈취내돈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마부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탈취내돈이라서 그래도 일단 마부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생들 입장에서는 귀찮거든요 5초가 촬영 중 사과 오 쉿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벌써 이대되는데? 벌써 게임 끝난거 같은데 이걸? 발전기기 조종하나 흠집하나 나 거미를 스태기야 인마 까불지마 와 이거 거미 때문에 잡았다 와 아니 노답이네 도전 아 터뜨려 응 탈팀이야? 죽어? ans ee chee ee are we aah gag ap 수로 와우 이속 엄청 빨라 이속 2% 증가되고 뭐야 이렇게 되어있네 어 뭐야 깜짝이야 당황했다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래도 캠프하면 끝나는 거 아냐 이거 친구 다 빼놨다 저건 줘도 되고 와 나 거미 1스택 지금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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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들어가지나 1스택 절대 못 이긴다 이거 절대 못 나간다 이거 생존자들 이건 다인큐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 이거 다 빠졌고 안졌나 이거 다 빠졌어 이거 친구야 꺼라 두고 개인전용으로 내 돈 잘 들고 가면은 엄청 세겠는데요 나 거미 나 거미 하니 이런 거미 1스택인가 지금 전까지 쓰면 개쌍인데 전까지 쓰면 개쌍인데 도답이네 도답이네 그럼 판자만 빼자 그러면 거미 1스택 맞죠 어이가 없을걸 이게 닿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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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절대 못나가죠, 이건. 사실 이 발전기는 의미 없는 발전기긴 한데 딱지껄을 묶히면 의미가 없어 오, 잘 보는데? 이 친구? 야... 무슨 물이 돼서 그랬지? 야, 진짜 잘 본다, 이 친구. 오우우우우우우우우 근데 원래 이 구조물이 좋은거라서 다시 돌아가 라키면 와 할 말 하하니다 진짜 절대로 못나간다 절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롭게 해서 다행히 줘요 이거는 사발종기까지도 가능하겠네 이거 설치가 안되겠지? 뭐야 이거 설치가 안되겠지? 이러면은 지금 공속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쵸 나머지는 안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거미가 약간 거미는 아니고 그냥 뭔가? 거미 하나다 지금 잉딩 잉딩 어휴 너무 쎄 집게다 달고 있는 생존자가 없네 어디갔어? 이러면은 온라인을 좀 볼까? 아 아 아 내리고 안내리나? 팔찐인거 알지? 팔찐이 좋네 거미포까지 뜨면 노답이긴 하겠다 절대 못나겠다 캐릭터 왜이렇게 노답이냐 그냥 그냥 맵이 이렇게 잘 떴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게임이 되네 거의 노캠터로 했는데도 너무 쎈데 너무 쎈데 잘 패치했다 음 뭐야 이거 살찐이 너무 좋은데 근데 쌍이속 불나만 하셨다고요 그게 쌍이속에 좀 적응되어 있다가 노돈 이속증가 하나 빼니깐 그게 약간 좀 역체감이 드시는거죠 속도가 훨씬 붙을때 더 잘 꺾이고 때릴꺼기 더 잘 나올텐데 당연히 까마귀 하나만 있으면은 속도가 느리니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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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너무 구린데 이거 어 17초는 좀 너무 구리지않나 그쵸 그게 이 효과가 끝인가요 배터리 집게를 집게들을 보유한채 희생제를 시작하는거 이게 끝인가요 너무 구리다 그냥 색종용이네 초반 약간 치추같은 느낌 음 딱 치추 딱 느낌 가지고 하는거네 그쵸 유사 치추 하위호안 유사 치추 하위호안 집게덧이 제거될때마다 생존자의 오라가 4초동안 드러난다 그냥 이것도 노답이네 응지 불가능 똑같죠 아드레날린이랑 비유를 하셔야죠 반마개는 선해율은 똑같아요 쌍이속이랑 반마개의 선해율은 똑같은데 쌍이속이 이동속도가 훨씬 빠르니깐 그게 이제 역체감인거죠 본인이 아드레날린을 들었다가 반마개를 드는거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즈어로 지구가 잘 맞은거에요 와아 이거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발전기 차는 속도도 개빠르던데 35포 라이트 해야지 오베론 룩으로 출동한다 음? 누구였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였지? 아 투수구나 어 투수였네 나갔어요? 나가셨어 아 왜 이렇게 쿡쿡파한 냄새 나지? 빨래 넣으러 오는데 잠시만요 빨래가 돼 아 뭐가 이렇게 쿡쿡파한 냄새 나는데 아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눈 열수도 없고 지금 아 안돼요 이 세먼지 너무 심해요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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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아!!!! 그래도 걸을 거 같은데? 아 Spencer 원래 안 꼈는데 폭 자릿 남아서 꼈어요 아 그래 그 저도 리스트 봤는데 근데 베이징 중국 그쪽은 지금 엄청 심하대요. 아! 왜 이렇게? 어? 어? 우와 개 빠르다. 인천 쪽도 뭐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후! 아! 바보기고 맞으시고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오 오 대하 잘 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리와 이리와 아 아씨 뭐 여기 아우 아쉽다 이거 아 좀 아쉽네 이거 친구 대하 채웠나 보다 우와 . . . . . 깍집에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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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요. 거미까지 한번 써볼까? 거미까지 쓰면 진짜 개쎄 것 같긴 한데요. 노답이네. 그쵸? 거미 쓰면 개쎄 것 같죠? 감당되나? 이거 감당되나? 하체 하드코어 뭐지? 그거... 하지 않을텐데? 괜찮으려나? 어려울텐데... 하체 하드코어... 지옥... 본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네? 이거는... 이거는... 큰일 났는데 이거 생존자들? 진짜? 이속도 빠른데... 거미까지 있고... 브루탈은 없던데... 저 집게도 세지할때마다 이속 발라져가지고... 이거... 경보탈기 때문에... 벌썩 게임 끝난거 같다. 끝났네? 벌썩 게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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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뭐 이 게임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이 까비 버려? 굳이 냉창 돌아줄 필요가 없어요 나이스 이석발라지기 개이득 이거 한명이 더 계속 해지하고 다니면은 좋긴 하겠다 이거 확실히 집착자 어딨을까? 집착자 여기 아래 있나 보다? 집착자 범연 없대? 트렌딩띵 트렌딩띵 야 이거 두개 지켜지네 트렌딩 여기 있어요 판자 풀고 어? 아이 헤브 거미 소미 뭐든 뭐꼬? 쎄 땡땡 끝까지 봤나? 봤네? 끝까지 여기 왜 설치가 안 돼? 됐다 여전히 산발공성은 가능한데 이거? 여전히 산발공성이 가능은 한데? 아악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이 순이 지금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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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아하 그냥 노답이다 이러면은 발전구 절대 못키지 못돌리지? 못돌리지? 다 설치가 되나? 기가 막힌 자리 없나? 여기 설치가 안된다 여기 설치해놔 이렇게 야금야금 판자도 빠지고 그냥 뭐 완전 옛날 폭발 메타 그거랑 비싸네 어휴 매매하다 이거 이거를 갖고 안쪽에 더 깊게 설치해야되겠다 하나 이제 대인전용으로 가는거죠 하나, 하나 b 하나, 하나 아예... 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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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우 쉣 이거 노답 그냥 야 여기 완벽한데 이거 자리? 여기? 안도검 거미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 이속 킬 퍼센트 맞죠? 이 사람 왜 힐을 안 하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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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산발공성 그대로 되는데? 에? 이거 신뢰맵이라 그런가? 뭐 그러긴 한데 그냥 몸 쎈데? 으악! 으악! 범위 타서 그런가? 여기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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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노답. 장노답. 어... 노답이긴 해요? 응. 노답이긴 해요. 음. 아아.... 노답이긴 해요. 이 가디언의 범인 팽민이지 않을까 딱 느낌이 팽민이 각이어 다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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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대 못나간다 이거 게임 맵 딱 노답이네 어? 이제꺼 먹구나 그걸 먹는 순간 너는 가는 것이여 인마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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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는데 달걀 아? 어? 아? 어? 음라 엠? 어? 너가 어? 좀 약간 발전기에 좀 집중하려면 샷건 스피커가 낫구요 사실 거미 안 써도 되긴 하거든요 아 이거 써야겠다 저는 거미 운용을 좋아해서 거미 쓸게요 어차피 뭐 발전기 뭐야 이거 드론 해제하면 어차피 거미 쌓일 수 있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께요 잠시만요 화장실 금방 갔다 올께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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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면 그냥 고양이 쓰는 거 어때요? 해골 상이 많이 만나시면? 고양이로 미리 거리 벌린. 생각하면 아까 만나는데 빼죠? 아까 중간에 게임 막 포기하던데. 그리고 아까 그 옆에는 강종하는 애였고. 그 사람도 나 만나기 싫을 거야.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바로 실내맵. 흠. 서드님 안녕하세요. 두진구. 아이디가 두진구네. 왠지. 보다. 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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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맵 하나 떴으면 좋겠다 뭐 병동은 좀 맵이 크니까 아니면 오르몬드 빡들도 괜찮죠 야외 맵 중에 좀 넓은 맵이 좀 궁금하긴 하네 산발공성 될 거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드론 해제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동성이 일단 탑재가 되니까 잘 될 거 같은데 여기는 그냥 큰집 찍기면 끝나잖아 큰집 공성전 시작됩니다 끝났다 여기 있네 사람이 팔찐이 되고 팔찐이 되고 에이없 으아 어 좀 이따 즉초도 한번 써봐야지 이거는 못키는 것이 주시고요 커버 음 공성 맛있다 밸런? 밸런이네 오케이 버리어 저까지 지켜볼까? 이건 내리게 만들고 집착자가 저기 있구만 저건 절대 못키죠 한번 차고하자 거미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안돼? 아 나 그거구나 야 이거는 절대 못나가지 맞지? 아아 죽을 준비해야 된다 너는 사실 뭐 집착자는 지금 안잡아도 돼요 이거 왜 설치가 안돼요 이거? 아 나 지금 없구나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집착자는 지금 못나대고 배터리 다 되면은 돌아오고 야씨 그냥 노답이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가 얘네들 생존자들 저것도 카드 상관 저것도 카드 상관 아 이건 집착자 보내도 이미 게임이 끝난다 이건 야 안살리고 아 걸렸어 아 이 친구 어떻게 해 죽었어 당신은 갈 준비하시고요 가야 치고하자 어차피 두 명 다 저쪽으로 빠지거든요 집게 덫 하나 이러면 이속 7% 맞나요? 아 놀래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이거 그냥 패치구가 더 세졌어 패치구가 더 세졌어 패치구가 더 세졌어 패치구가 더 세졌어 뭐 이렇게 빵빵 터뜨려 이 친구들 그냥 아 지른다 어차피 거미삼 어차피 거미삼 앗 으 으 으 흐으으으에 으으으없이 으으야아약 으어어어어우 으으으으으으으윽 미카엘라 어디있어? 미카엘라 잡으러 가자 미카엘라 끝났다 어디있어 미카엘라 응 나와 미카엘라 아니 이거 전보다 훨씬 더 세졌는데? 뭐 답인데 이거? 나는 내가 뚫기로 이렇게 파는 해골상인 만나면은 진짜 살아나갈 자신이 없어 뭐야 여기있어? 너 어떡할건데 이거 여기다 드론 설치면 안 뛸거야? 그래 뛰어야지 바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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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어? 드진군님 아 여기 계셨군요 아니요 안 뛰신줄 알았어요 으아아아아아악 배터리를 달고 있으면 저의 이속이 7%랍니다 아 너무 쎄다 생존자들이 가지고 가는 가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드론을 해제 안하자니 노미도를 일단 상대를 해야되고 그렇다고 드론을 해제하자니 살인마의 기본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대인전에서 좀 빡세지고 죽기면 노답이네 이거 게임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쇄골 캐릭터를 토니상 할로우 노답이네 제나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뱅수 하셨어요 하나 야 근데 진짜 개쎄다 이거 어떡하지? 나는 얘 만나면 살아나갈 자신이 없는데? 진지하게? 이거 살아나가면은 해골상인을 하는 킬러가 대립마일 것 같은데? 그냥 동급 레벨일 때 살아나갈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떻게 나가냐고? 캐릭터 어떻게 하냐고? 진짜 너무 센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세? 이거 왜 이렇게 세게 만들었지 근데? 캐릭터를? 약간 좀 중간이 없는데? 약간 의심감 그 다음 DLC를 얼마나 후지게 내려고 이렇게 세게 내는 거야? 캐릭터를 발전기 운영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세고 했는데 대인전도 나쁘지 않긴 한데 뭔가 이제 발전기 운영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센 거 같아 물론 뭐 대인점만 하는 킬러들은 사실 뭐 너스 수도사 뭐 이런 애들이긴 한데 안구랑 걔네들이 발전기 운영을 하진 않으니까 중구나 역병 같은 애들 발전기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중구보다 훨씬 센데? 중구보다 훨씬 센데요? 그래도 발전기 견제에서는 중구가 아직까지는 좀 하태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깐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해보니깐 생각이 바뀌었어요 종구 저리 가라네 그냥 지금 종구 해보면 또 뭔가 확 체감이 되지 않을까? 중구를 해봤을 때 과연 저 해골상과의 그 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중구를 해봤을 때 하나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형님 다시한번 다시한번 정구 해보니깐 딸기 정구 해보니깐 정구 해보니깐 정구 해보니깐 정구 해보니깐 정구 해보니깐 정구 해보니깐 정구멍이 거미요? 아니 거미 쓰면 더 세요 저거 뭐 어떻게 나가 거미공동인데 집착자 저거 어떻게 할건데 집착자가 커버치려고 거미주고 다른 애들 다 나가떨어지는데 저거는 거미를 쓰면은 왜냐면은 생존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방 상태를 누군가는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발전기 돌리려면 한방 상태를 안 가지고 게임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저거 하려면은 한명이 계속 드론만 해제하고 다니는거야 한명이 드론만 해제하고 다니는거죠 한명이 드론 설치된 것만 계속 해제하고 다니는거야 나머지 세명이 발전기 돌려주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그게 있죠 뭐라고 해야되냐 생존자 킬러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배인전할때 알아서 잘하긴 해야되는데 기동성은 역시 아직까지는 중구가 좋긴하네 여기 있었단 말이야 방금 하고 느꼈어요 그래도 역시 종구보단 드론 상인이다 해야되면은 해골 상인이다 해골 상인이 훨씬 세네 일단은 그림자맹 하나 한 방금 해야되면은 해골 상인이다 이렇게 해골 상인이다 그다음은 현장에서 해골 상인이다 빨리 탁 올텐데 우리 외에는 캠터를 해야 돼요 어 대가 빠졌다 오히려 괜찮아 저이스 간다 빼주고 아 이중우 근데 잡을만한데 이러면 그냥 끝났다 이거 3부상이라나 키를 안하면 게임이 터지는게 한순간이거든요 이거 찍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터진단 말이야 잘 찔러 봅시다 계속 묻혀주고 돼지는 팽민이 돌리고 있고 어 아이씨 이게 이렇게 되네 팽민이 눕히고 지푸라져 팽민이가 히로제 설친 거구나 이거 팽민이가 히로제 설친 거구나 워낙이 팽민이 으아앗 으ops 으으앵 오! 와, 이런 Сmanas. 이거 위험한데요? 터뜨려야 된다고 터뜨려야 된다고 터뜨려야 된다고 어 뭐야 어? 나니? 나 튕겼나? 나 튕겼네 튕긴건지 튕군건지 범인은 이 안에 있다잉 KT일거 같긴 한데 아닌가? 터뜨려 할리타 얘인가? 튕김 당한건지 얘네 얘네 얘였네 이 친구였구만 딴아에게 다이돌 이 친구 범인이었구만 터뜨려 자 다른데서 핵 쐈으면 여기서도 핵쓰는거죠 문의해야지 온이 숨을 곳 없음 요즘 많이 쓰던데 한번 써봐야겠다 발전기 좀 빠르 아까 전에 그 저 뒤에 있는 거를 좀 빨리 돌린 것 같아요 마지막에 2발 남았을때 하나 돌아간 발전기 있잖아요 그 제가 아까 봤을때 영파 였거든요 발전기 한 20초 30초만에 돌아온거 보니까 핵으로 켰나봐 베네이브 한번 왔다갔는데 저 친구도 조만간 먹겠는데 다 붙어야지 다 붙어야지 다 붙어야지 그냥 여러명 한 번에 이제 확 이제 핵 썼던 애들 한 번에 확 정지 당하는 거에요 저는 그 핵쟁이들 있으면 대충 프로필 따두거든요 따두고 간간히 한 번씩 봐요 정지 먹었나 안 먹었나 근데 저번에 그 뭐야 패치하고 나서 쭉 정지 먹었더라구요 저번주였나 ESP 쓰는 사람들이랑 딱 다 정지 먹었더라구요 웃기네 저거 그냥 킬러 강정시키는 저 애기 너무 웃기네 그냥 수 틀리면 강정시키는 거야? 핵 그게 종류마다 다른 거 같아요 잘 안 잡히는 핵도 있는데 근데 이제 누적이 되면 될수록 언젠간 잡히긴 하겠죠 여기 위에 있네? 아까 소리가 들리긴 했구나 아 일로 갔네 아우씨 아쉽다 이거 아 여기 창틀이었구나 까비 쭉 빠졌나보다 뒤틀림 아니면 쭉 빠진거네 이 친구 뒤틀림이다 일단 팽미니 뒤틀림 체크 저게 뭐냐 발전기 저게 뭉친거 뭐냐 저거 아 여기 근데 너무 오래 있었다 큰일났다 와 다행이네 이 친구도 한 대 때릴 병 나오네요 내리고 어? 얘 봐라 이걸 이렇게 넣네 아 이게 안다 어우 빵빵 터진다 이거 근데 게임 한 번에 터트려야겠는데요 버리지 말고 때리러 가자 일단 또 해그심입니까 사실 여기 지키면 끝나긴 해요 근데 발전기 요즘 너무 잘 뭉친다 이거 오답이네 터치해놨고 범있으면 좋긴 하겠다 이거 깔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지키면 끝나긴 해요 일단 여기 하나 오른쪽에 둘 얘 가면서 팽미니 저 땡기거든요 큰집 쪽으로 그쵸 친구 때릴거에요 이 친구 때리고 한 두명 눕혀야 돼요 그래야 좀 게임이 복구가 될 것 같아 이 친구한테 때렸다 방 나왔다 흠 아 숨을 곳 없으면 좋다잉 끝났네? 게임은? 깔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보이면 킬게요 공원 도답인데 꼭 어떻게 나가냐 안에 있지 아직 나왔나? 발자국 하난데? 흰지 미친게 있다 저거는 켜줘도 돼요 힐은 빠른데 그래도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거 안찼네? 안 만졌네? 얘는 밸런이잖아 밸런 소리가 안들리죠? 데이비드 왔어 데이비드 반갑다고 조금 이따 찾을게요 드디어 한번 만났구나 데이비드 이거 쓰냐? 지금 클로드잇이 피 뿜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자체가 이득이에요 큰일났어요 되라 네비드 네비드 지옥으로 올라가 볼까? 사실 이 가운데 거는 절대 못 키는 발전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죽었다 끼워놔도 못 키는 발전기에요 제가 지키려고 하면 아 여기 안 지나가지 아 근데 이거 창틀 완전 거의 절대 창틀이네 지나가질 줄 알았는데 여기 시랩구 여기 시랩구 딱 돼 이번엔 잡는다 여유로워 아직 뭐 꺼주고 뭐 꺼주고 아하 그 절대 못 키지 어? 야 사이드로 꺾네 으jem 으엠 으그렄 으스테 으음 으으으으으윽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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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으트렉 데이비를 노리긴 할거에요 아마 데이비를 한 번 방심할겁니다 아 켰네 어이 지옥같은것들 기어코키는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 살리는거 진짜 빠르다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뭐 이래도 사실 막을만해요 또 먹을만해서 실패했다 데이비를 어이 지옥이 어이 지옥이 어이 지옥이 사방이 덫이 사방이 구슬이네 사방이 구슬 어이게 안당 넷 대단 없니?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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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스물꽃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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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 스물꽃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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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unu꽃돔 스물꽃돔 스물 prest 스물딱 '' 으아! 데이비드 혼자 살고 싶으면은 근데 찾았다, 근데! 으응? 으응! 으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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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꺾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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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수 있나 얘? 못 걸 것 같은데? 아 걸겠다 지틀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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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 아님 라쿤인데 불안하다 눈물 맵둘 것 같은데 어 맵은 재밌는 맵이긴 한데 사실 한자만 되긴 한데 아 여기 세명 있네 어 이거 판 이거 어 상자 이제 이거 펌핑 안되나 당황스럽네 펌핑 안되는거 이거 아 잼 꺾었다 아 그거에요? 아 아 이거 툭구가 상자 펌핑이 안된다는데 저 상자구나 처음 알았어요 밸런? 이건 아니고 와 이거 잘 피했다 게임 원래 터지는건데 진짜 문 졌다잉 아 맞다 오르몬드 거기 펌핑 안되는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상자 때문에 안되는거 있구나 간접너프 지리네 톱구 간접너프 지리네 와 역시 아 다리 이해해 아직ynı 버프가 남아있던거 celebrating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밀고 들어가 으악 으악 할지 아니면은 너는 이으... 잠식이여 나이스 기풍을 빼주고 아껴놨다가 봐줄게 아 이거 숨도 앞으로 가서 당겼을때 밀고 들어갈걸 안 된다고 인마 가라고 인마 가파는 좀 이속이 딸리니깐 여기 어떻게 넣어야지 각이 나오자 이렇게 넣어야지 각이 나오자 힐 안하고 돌리는건 총살 못참지 죽어 여기 원래 안에 들어가지지 않나 들어가질텐데 여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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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풍이는 저 끝에 있었네 넘는 척? 오 끝까지 잘 보는데? 아 근데 이거는 죽어야겠지? 아! 케이지 벌리! 아! 도잡히는데?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 톱구 möj惡다 심리전 해야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 아파 사실 이거 후배 썰려주는 것도 대리인들이랑 썰려주는거지 이 친구들이 대리인이라는건 아닌데 사실 그냥 판자만 내려도 끝나긴 하거든요 운이 훨씬 좋지 한번 해야지 저 레디하고 화장실좀 갔다올게요 레디하고 화장실좀 갔다올게요 저 레디하고 화장실좀 갔다올게요 젊은 거짓말고 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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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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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기들이랑 슈퍼가 안 던져 잘했네 아 실패했다 킬 안하고 다 돌리니까 뭐 아 당연하죠 스크림은 기본 옵션이 다잉큐인데 그 친구들 보이스챗의 대회 라인업이면 빡세죠 공방 다잉큐는 그냥 이제 질게만 쉬는 분들이고요 대회는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브리핑하면서 빡게만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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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차이점이 대회에의 스크림은 는 경험자가 많다는 거 공방의 경험자가 없는데 스크림을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대회 유경험자가 있으니까 원문적으로 וב 아 나이스 얻어걸리기 헤헤헤헤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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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잘 보네?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잘 숨긴다 모습 잘하네요 캐비넷 갔나? 잘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캐비넷 들어간 거였구나 나는 여기 구조물로 뒤로 간 줄 알았는데 여기 뒤로 구조물로 간 거면 진짜 잘한 거였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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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돌았나? 왼쪽 돌았네? 언제 돌았냐? 어? 개잘했네? 개잘했네 아.. 딴 무빙 알았는데 으음 우으음 아어어 으아악 스트레스를 할 것인지 이.. 편히 봅시다 아이씨 알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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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해야겠는데 막판각 나온다 막판각은 킹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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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이 뭐죠 이거? 무슨 줄임말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알잘딱깔센 이게 뭐의 줄임말이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늙어서 그래 와 신세대어다 와우 어? 모르셨어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어쩌스까님?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마흔살입니다 저보다 많진 않으시겠죠? 큰집 저기 왼쪽이나 양계장 뒷스폰인데 이거 여기 있으려나? 잠시만요 아! 아 이거 저기있다 근데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체감상? 아 먹었네? 저빈다 저거 ㅇㅁㅁㅁㅁㅁㅁㅁㅁㅁㅈ 짜증나 나 아! 어? 이 시간대 젤리님 출근 하시는구나 많이 버텨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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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거 체감이 좀 달라진 것 같지? 기분 탓 인가? 이거 드라이터가 처음에 진짜 잘했는데 다 말아먹네 나머지의 소리 바람 많이 불다고요? 그거 다 밑에 먼지예요 맛이 많이 좋아요 놔봐요 놔봐요 이제 당신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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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에? 나니? 와 어디갔어 얘. 이거 진짜 나니.. 와 일로갔네? 얘 경려.. 아 경령은 아닌데? 아 11자쪽으로 돌았구나? 온거? 한 판 더 할 수 있겠다 아니 큐브 소리 들렸는데 잘못들었나 방금 큐브 소리 들렸는데 뭐야 큐브 소리가 아니라 그냥 쿨 밟는 소리 얘가 풀만들입니다 힐 감는 소리 들리는데 여기? 아니 나 이렇게 귀가 이상하게 됐나? 힐 감..아 그래 힐 감는 소리 들리.. 아 난 계속 귀가 이상한 줄 알았네 얘도 비공개 조건이야? 아닌데? 힐 감을 때 왜 쉬는 소리가 안들리지? 힐 감는데 쉬는 소리가 안들리지 고통참기는 힐 감는 소리까지도 없어져요 고통참기는 힐 감는 소리까지 없어져요 근데 아까 쉬는 소리만 안들.. 쉬는 소리는 안들리고 힐 감는 소리만 들리.. 들리길래 비공개 조건인가 했는데 방금 또 올라가니까 또 쉬는 소리는 들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과연 당신의 운은? 아따 멀다 멀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보이나 이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딱 보이자마자 달려야돼요 큐브 뜨면 안되거든 아카이브 때문에 걸 수 밖에 없다 친구야 최종 문개때 생존자를 걸어야돼 최종 문개때 생존자를 걸어야돼 아카님 안녕하세요 메그토마스 어딨어 아 비공개였네 이거 비공개에 인내 걸리면은 쉰음 사라져요? 아 아니구나 아! 내가 딱 올라간 시점에서 80초가 끝난거였구나 내가 올라간 시점에서 80초가 딱 끝난거였네 타이밍이 아 뭔가 했네 아다리가 딱 맞춰 떨어진거였네 아니 힐 감는 소리가 분명 들렸는데 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딱 올라가니까 사슬 마친 상태에서 또 쉬는 소리는 갑자기 들리고 한명만 더 걸면 된다 이거 저 엄청 오래전부터 썼어요 계속 계속 이렇게 썼어요 대각변 패치 전부터 이렇게 썼어요 거의 이렇게 고정이였어요 저 에더 가끔 이제 기절 런 바이 풀리니깐 근데 저 에더는 사실 집착자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가끔 집착자 핵인줄 알고 그냥 강종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 나 배고프다 성식용 파스타 한번 더 먹어야겠는데 오늘 아까 저녁에 성식용 파스타 만들어 먹었거든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냐 너무 맛있어 오늘 이거 라스트판 되겠는데 런 2일까지 에허 큰집 그러셔가 allen 그 헛 ар -" Other 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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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НАЯ Sally 배고프다 여기 까지 손 희익미 플리즈 아 이게 안나오네 각이 걸쳐지는구나 여기는 나온다 지금 아 까비 어 잘 피하는데 이 친구 돌고 돌고 와 이 사람들 잘한다 나 너무 방심해서 했나 아 나 에임 그냥 다미스 났는데 오늘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큰일났다 이거 여기서 게임 어떻게 터뜨리지 큰일났네 진짜 아장났데 게임 와우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진짜 이거는 좀 빨리 잡고 캠터 빨리 빡세게 되는데 아 이거 막막하다 벌써 일단 저 왼쪽에 두명 체크 확인 흰지 돌아가고 반대로 몰아야되는데 이거 이 사람은 잡자 여기서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 방법 공속을 빨리 쌓는다 중앙꺼까지 견제를 빡세게 좀 해볼까 힐은 다 되어있네요 여기 많이 돌렸다 저건 아 이게 안맞아? 일단 미친 다 확인할거거든요 세명 다 이거 잠식 줘야될거 같은데 이거 이길려면 아아 오늘 에이 마장났스 잠식은 못주겠다 이거 1982ativa Well 나 이거 왜이러냐 오늘 나이거 왜이러냐 오늘 어 으으 아아 pope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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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ле 아우 이 친구를 왜 이렇게 못 맞추겠냐? 잡자 좀 쏘는 척 ㅈㄴ 얘기인데? 이 사람은 상대로? 이거 안되겠다 무빙 오지게 치네? 왜 이렇게 괜찮아? 홍수 아우 와 1발 남았다 홀리모리 휘전 안되겠다 헤헤헤헤헤헤헤 이상것 으아아아악 으악 으흑 으으앗하 에잇 으륨 아 ㅈㄴ 아깝다 와 개 아깝네 이거 다른 사람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살렸다 반도관 아깝다 여기서 터뜨려야 돼 불글도 있고 이런거 아니겠지? 이러면 여기서 터뜨릴만 한데? 진짜? 진지하게? 아깝다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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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거 정비하고 있을거고 돼지퍽이라서 지금은 공격 가야되요 이제 짝집에서 힐했나보다 이거 한명은 힐했고 둘다 힐했네? 오케이 이러면 끝났다 게임 이거 올킬이다 한 명은 큰집 뒤에 체크 완료 끝났네 이거는 얘 투로 막으면 게임 끝나겠다 와 얘 진짜 왜 이렇게 못 맞추겠냐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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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끝났다 게임 이거 이렇게 짝지 쪽으로 몰아서? 이거 영퍼야? 2픽이랑 3픽이 힐한순간 이미 울킬은 되어있었다 이 친구 근데 짝집 짝집 빠딱하면 방생활을 뻔했네 안 놓치려고 정석 정석하게 쫓아가자 아 진짜 이런 쉣 오늘 진짜 에임 그냥 그지 그자체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못 맞추겠지 진짜 오늘 역대급이긴 한데요 아니 이거 왜 왜 안맞냐고 어 아우 와 오늘 왜 이렇게 못 맞추겠냐 진짜 내 자신한테 너무 역견나 가스앱은 차 쌓인 곳으로 구멍 뚫는다고요? 뭔소리죠? 거의 발전기 한 3개 돌아갈때까지 영거리였는데 아 여기요? 이런데? 이런데를 뚫는다고? 근데 대발진이 이런데 그냥 뚫어주면은 여기 판자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 근데 사실 저거 저 구조물 좀 역겹긴 해요 으 저렇게 뚫어주기만 하진 않을 거야 이미지상으로 판지 없다고요? 그러면은 개좋은데 진짜 그러면은 사실 저런거는 저렇게 뚫어주면은 누가 버프냐면은 약간 너스같은 애들이 좀 간접법이에요 구조물이 짧아지는 거니까 아 브랜뉴였구나 발전기 개빠르더라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해 아 아 근데 막판 뭔가 잠시만요 저 약속이 8시라서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샤워 좀 빨리 하면 되니까 중고요? 아니요 중고 안해요 총고 한 번 더 하고 싶긴 한데 뭔가 아 이번에도 안 맞으면 짜증날 거 같아 자신한테 짜증날 거 같아 중고할까? 중고하자 하 중고야 너만 믿는다 호패가 지금 아 그래요? 아 그 영화 때문에? 호패 영화 뭔가 재미없었을 거 같은데? 아 나 칠리 몇 개 없네 아 나 칠리 몇 개 없네 어? 차미슬 상이다 차미슬 왜 여기다가 댓글 달아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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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후원 많이 주셔서 기억이 났네요 아이디가 심야 괴담이 떠드려야 되네 런구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네 런구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네 런구 해드렸어 밑에먼지 개심하다 제가 9층이거든요 저 옆에 바로 통 창문이 있는데 앞에 과시거리가 짧다 원래 저 옆에 빌딩 하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마스크 꼭 끼고 가야겠다 심야 괴담이 심야 괴담이 한번 보내드리고 아 아 근데 이걸 그냥 가는 것도 레전드 나 중국 너무 간만해서 아야 아 아파 레온 참을 수 없겠는데 이거 잡아야겠는데 레온 지금 레온한테 만만하게 보였어요 지금 아 하나 돌아갔다 개빠르네 하지만 난 늘 그랬듯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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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안살리러 왔어 캠핑하면 원래 게임 끝났는데 공격 갑니다 아 나 오늘 왜이러냐고 재정신 아니냐고 나를 총고할때부터 지금 왜이렇게 부딪혀 이거 발전기 게이지는 다 깎아놨다 원감 세번 돌려서 좋았쓰 아 너무 달달한데 달달쓰 어? 우와 중국 무심? 상탈쓰나? 아 철철성만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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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들어와 벌판자 다 뺐다잉 넘는 척? 넘네 그냥 진짜 데드하드 안 뜨면 죽고 아하 심야님 cerca 으악! 으악! 열로 몰라 에어얽!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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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와 여기인데 창작 장기 질인데 아잉 어.. 다시 넘는줄 알았는데 안넘네? 아 이러면 디비자창 트로스 되잖아 잘못 몰았다 저기다 걸어야지 아 비춰 임마 뭐해 뭐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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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심혜님 한번 살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참 으 투수 배려 간다 연기를 좀 해볼까 캐비넷이 있지만 아니 근데 심혜님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응 오 딱 걸렸네 에이 모른척 무시하는것도 좋거든 케빈에 들어가는데도 다 들리네요 신흥돌이 들리는데? 방금 들렸는데 신흥돌이? 문 땄나? 불 땄다 쉣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대박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이제 씻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거기까지 딱 하고 씻고 준비해야지 한국인 보기가 힘드네 한국인 보기가 힘들어 영반들 영반들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불 땄다 기고 이친근 우선 얼음 카운터 쳐 매퍼링 딱 쓸 각이다 이 친구들 바로 카운터 쳐주자 보험 카운터 쳐주자 카운터 치타 치타 아 뭐야 나 이거 왜 안되냐? 아 이거 알았는거 모르자 내리고 까비 이거 중요판도 빨리 뺐다 이거 으어 으흐흨 ㄹ 왜 판자를 안 쓴다고? 룰로 빠졌니? 나이스! 리드! 조금만 켜줬고 일단 켜줬고 요즈마 이제 2픽을 찾는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2픽이 힐을 안하고 같이 돌렸을 거에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이에요 짝집에서 힐 받고 있던가 힐 받았네 짝집에서 아 나 에임 진짜 위로냐 오늘 네? 아 여기 있구나 데이드? 힐 안하고 돌리네 얘들 안되겠다 너희들 건방져서 다 그냥 슈퍼 어? 오 제이크 바깥 저기있다 저기로 빠졌고 한 명은 이 친구는 찢었고 어? 너는 돈을 빼놨 저것까지 주고 여기 이렇게 지켜야겠다. 환자 많이 빼놨거든요 하나 둘 잘했는데 이거 4부상이다. 하나 둘 어? 파지 아 근데 파지 개 많네 진짜 아 쉽다 아 게임이 끝났어요 어떻게 게임 터트려야 되지?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와 근데 판자는 진짜 판자 진짜 개많이 뺐는데 여기서 어떻게 터트리지? 터트릴 수 있는 방법 잘 생각해봐 이따 두 명 위치 확인이고 한 명은 살릴 없죠? 여긴 너무 평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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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렀노? 백판도 빼놨잖아 너는 사실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원감 한 번 걸면 좋아 어? 오른쪽 저기 한 명 가는 거 보여 왼쪽에 탈리타가 지금 캠터하기 너무 늦었다 어? 으흙 음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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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뒷목 제발. 아 개 많이 돌아왔다 이거. 홀리몰. 판자 다 빼놨거든요. 아 힐 개빠르네. 아 힐. 아 힐. 흐하. rails. 아 힐. 힐같아야 되는데 아쉽네 이거 되나? 원감 터지면 울킬각 잘 한번 보는데 제발 아 그럴 리가 없지 어디까지 저회복해진거지? 오우 개잡히는데? 아우 아쉽다 넘어 운으로 가나? 아아아아악 안된다 와 내 판자 진짜 거의 다 뺐는데 이제 아쉽다 첫..처음.. 그게 너무 느렸다 지소재도 있었네 안도감이랑 이거 어차피 캠트 했어도 안됐겠다 안도감 때문에 아오 막판을 이렇게 끝낸다고? 절대 이렇게 끝낼 수 없지 또 오늘 안한 네메시스에 아 내가 오늘 아까 총고할때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못하겠냐 아 왜 이렇게 못하겠어 오늘 에임도 다 빗나가고 아까 누구였지? 웨스커활할때도 자꾸 빗나가고 유이쿠님이요? 유이쿠님이요? 자 파테크 하나 써드릴게요 유이쿠님 에응이님 안녕하세요 예응이구나 에응이가 아니라 다쿠는 다쿠는 힘들죠 이거 경우다 뭐야 동만이네? 흠 승어 4 으 덕만이 덕만이 벙덕만이 벙성고 대바데 어 대바데 노잼이라고 어 갈등 언제고 규키비 으 데바드 재미없다고 롤로 튀었을땐 언제고 이거만 방송 끄고 데바드 할만큼 뭐 한단 말이야 감도좀 내려야되나? 자꾸 빗나가는거같애 야 KDM 컴백 This is DVD 컴백 아 까비 좀 짧았다 아 잘한다 잘 도네 맥은 막을수있나? 막으면 베스트긴한데 에이 KDM 렛츠 기릿 근데 김동만 방송꾸면 뭐 개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왼쪽이 하나 왼쪽이 하나 어 이게 안닿네 좀 짧아서 그런가? 좀 더 거리 붙여줘야겠다 이거 심리전 해야겠네 오 잘하는데 몰자 덕만이 잘하네요 덕만이 잘하네요 바로바로 내리네 덕만이 이제 바로바로 내리네 덕만이 이제 덕만이 잘하네 덕만이 잘하네 덕만이 잘하네 덕만이 잘하네 덕만이 잘하네 3단계를 먼저 찍으면 좋겠는데 가볼까요 rill 철 이러고 에이스하면 돌리러 오나?? 돌리러 안오지 진짜 힐 받았다 덕만아 간다잉 원하지? 아 여기 인코트 땄네 잘했다 이건 무조건 내리거든요 다시 넘나? 다시 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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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나가나 이거? 아. 이거 내미식수로 한계가 있네? 와.. 개빡새네 나 오늘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아까 능력 미술 너무 많이 나고 좀 많이 컸네요 아까 2단계 때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더 만나고 싶은데 아 근데 나 아까 총구는 왜 이렇게 못 맞추지? 나 오늘 왜 이렇게 다 못 맞추겠냐 오늘 아까 총구 할때부터 그냥 계속 게임이 안되는데 아니 나 이거 지금 씻고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요즘 미국인 시간으로 살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반납 바뀌어가지고 조금 좀 이따 어디 갔다 와야 돼서 8시에 근데 지금 씻고 나가야 되는데 좀 늦긴 했는데 늦는다기보다는 차 막히는 거 싫어가지고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가자 막판 지금 네 번째 아니 뭔가 맘에 드는 판이 하나도 없어 뭔가 팍팍팍팍 오늘도 유튜브로 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감도 좀 감도 좀 감도 좀 올릴까 감도 좀 올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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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 급해 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다내리고 다녀 갇히는 구도라서 어? 으아악! 이쪽으로 빠졌나? 안빠... 팽민이 대가리인가 이거? 방금? 나 아직 하나밖에 안돌아서 여기서 좀 빡세게 하자 이 두플레임 이거 누가 직접 풀러들어 너 이 두플레임 아.. 이거? 제발 원감 한번만 걸자 플리즈 아 뭐해서 이랬네 집착자 버리고 친구한테 그러면 저기 클로데시랑 에이다왕이랑 같이 있네요 와 힐 개빠르네 나 돼지 폭인데 아 진짜 돼지를 든 의미가 없네 이 정도면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아 아 이 친구 어디에도 안 보이네 아 아 까비 아 많이 아파하는데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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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까워 너머라 제발 아우 이 맵은 눈아파죽겠네 갑자기 안되네 어 뭐야 얘 아니네 엌 헤헤 아 아파 내가 지금 마음에 불판해 저가 좀 빨리 조개 되네 저건 내리면 죽는거같아 맥유 으아아ㅏ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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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지러 가나? 만졌다. 누구지? 에이다웅인가? 에이다웅 같은데? 템포 따라잡았어. 이 쪽으로 가는 라인은 판잡 다 빼놔 가지고 뭐야? 여길 돌려고 하네? 만졌네? 무조건 팽민이겠죠 이거는? 여기는 무조건 팽민이다. 아 이거 너무 멀었나? 게임은 들어갔는데? 아 이거 왜 이거 자꾸 왜 이거 못 맞추는데? 나 바보야? 어색 locks. 무조건 그렇지? 유럽은 uncle 오aksi 아 어? 여기서 어디로 갔지? 아 여깄다. 놀래라. 아 어디갔나 했네. 빠질데가 없는데. 으악! 으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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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나? 이 소식의 심각한 기억장애는 왠지, 내가 까지, 내 이름은 끝, 나한테 까지, 내 이름은 shipped, 나의 상자 괴물 틈틈틈틈틈% 이번엔 라이저에ark..... 리얼 찐찐찐찐찐 맛 간다 슈퍼 찐찐 맛 간다 진짜 라스트 오니 찐찐막하고 가자 리얼 슈퍼 찐막 진짜 재밌는 세팅하고 딱 가야 겠다 이거 하나 핏빛 가문 문장 이거 재밌거든요 핏빛 가문 문장 이러면 궁을 좀 로테이션 빨리 돌려야 돼서 평타 때려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서 이거 해야겠다 마부 써야 되나 이 캐빈넷 안에도 소리 질러요? 캐빈넷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건 처음 알았는데 캐빈넷 안에도 소리 지른다고요? 진짜요? 어? 어? 그래요? 어? 그거는 처음 알았는데 진짜? 아니 이거 옛날 DFC때 다른 일본 스트리머가 쓰는 거 봤었거든요 일본 오니 1등 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이 에드온 쓰더라고요 차단 스위치랑 근데 그때는 차단 스위치가 45초라서 효율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저번에 한번 했을 때 좀 재미 좀 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을 때 좀 재미 좀 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을 때 좀 재미 좀 봤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 지르는 건 처음 알았네요 아 근데 내가 지금 피곤해서 게임이 안 된 거였어 오늘 근데 진짜 색족도 잘 못하겠고 에임도 다 미스나고 역대급이긴 한데 누가 집착되지? 미안해 얘네 너무 좋은데? 아니 하나만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몰면 창틀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가보자고요 근데 질렀네? 오 둘 다 지르네? 이거는 진짜 개이득인데? 왼쪽에 있는 애부터 때리고? 여기부터? 난리 났다 둥근 뱀다 둥근 좋아, 칭 nove디 사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평타로 잡으면 게이득이긴 하거든요 와 이거 끝났다 게임 어? 여기 아니네?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말퍽은 뭐야? 하나 잠갔고 이거는 거미를 지금 딱 한 집착자 발견하면 거미 딱 3택 먹을 타이밍이긴 한데 집착자니? 집착자 아니면 버릴게요 집착자 아닌 애들은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헤디랑 에이스고 집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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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 아 여기다 못 건다 나이스 거미 먹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거미랑 좀 상성이네 거미를 빼면서 세척하려면 그건 좀 에러인데 어? 얘 봐라? 개빠르긴 하다 진짜 아 거미삼스텍에 폭발 아니 너는 좀 그만 좀 만나자 어? 아 아 페인트로 눌러서 빼면 안 빠지는데 돌진하면서 런지 지르듯이 깨면 빠져요 진짜 거미 자판기 그 자체네 아 아 이 정도면 눈치 까야되는데 넓네 뭐야 모습이 안보여서 안넘어 아 아 이러면 두고 다른 애 찾아야 돼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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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구나 어 솔직히 거미 잘 안주면 저는 빨돈으로 좀 색적 좀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 계속 주네 그냥 안 찾으러 가도 알아서 반납하러 오네 아 너무 안 보이면은 색적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 게이 이거 빨돈으로 근데 아니 너무 퍼주잖아 이거는 오히려 빨돈을 더 못 썼네 거미를 너무 퍼줘가지고 런지집 저 애돈 쓰려면은 결국에는 거미를 빼면서 써야되는데 오히려 거미를 너무 퍼줘가지고 저 애돈을 쓸 수가 없네 거미 쓰는게 아까워가지고 어휴 어이가 없네 진짜 됐어 찐찐 막 끝났어 여기까지 빨리 좀 씻고 가야됬다 큰일 났다 늦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빨리 갔다 와야되서 바로 갑니다 좋은밤들 되세요 좋은 밤이래 좋은 아침들 되세요 마스크들 꼭 쓰시고 미세먼지 심하다고 하니까 케